이 친구 잘 나왔어 나 또 한글만 드름나오고 드름나오고 이렇게 찍을 시작하면 과자 먹는 것도 어색해져요 저는 의향법을 꽤 더 이상 없을걸요 이 분위기 알잖아요 조용히 하니 이미 끝났다는 지구이잖아요 이미 저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과자를 짚지 않았어요 계속 먹다 과자를 놓았고 형들은 죽어야겠지 그럼 이 분위기는 끝난 분위기예요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치고 들어간다 하면 이제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쓰러워지면 여기서 조용히 있어요 분위기를 잘 읽고 눈치를 잘 파악해야 사회생활은 잘하고 도훈이 사회생활 잘하지 poet아 자, 그럼 몇번을 해 볼까요? 사회생활 잘 하셨는데 사회생활 잘 못하고 사회생활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잘 안착했네요 쭉 다와서 칼까? 저는 축복받을 잘.. 잘.. 오.. 진영인데? 봐비, 봐비